네. 밝히시고 자기 어필 좀 해주세요. 이번에 어필 어필. 계신분들한테. 네? 어필이요? 계신분들한테? 네. 어필 겸 인사. 혹시 팀장한테 하는 어필인가요? 팀장에게 하는 어필인가? 그건 아니지만 일단 어필 아무거나 해보세요. 아무거나요? 예예. 저 저번에 아레나 연습시간대 잘 선거 아시죠 여러분? 더 열심히 할 자신 있습니다. 팀장님. 다음은 우리 설리아이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하프서버에서 인간 키우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자이언트로 참전하게 됐어요. 근데 제가 자이언트를 플레이 경험이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짬빠가 있기 때문에 뽑아두시면 좀 도움 많이 될 거라 믿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시카이틴 머리 말리러 가셨고 우리 써큐빈님도 다시 한번 어필. 시청자라든가 뭐 이렇게 한번 어필 한번 해주세요. 저 팔로 안 한 분 짱 많아요. 어떡하죠? 지금 왔어요 지금. 인싸 개구리맨님도 어필 한번 해주세요. 아 마이크 들리시나요? 네 들려요. 저 인싸 아니고요. 이거 가짜뉴스고요. 저 지대 아싸고요. 원래는 자이언트 키우는데 인간으로 오라 해가지고 인간으로 맞짱을 떠본 적이 없는데 오늘 한번 피로 물들여 보겠습니다. 엄지척. 엄지척. 네 짱. 자 다음은 우리 루씨엠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당랑 18세 권필 남고생 루씨엠이라고 하고요. 그 그 그 그 그 네 지금 열심히 팔로우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 루씨엠님 누구 누구 안 했어요 팔로우 누구. 이실짓고 지금. 이실짓고요? 어 지금 누구 안 했어요 누구. 찾아보고 있어요. 일단 몇 분 분명히 계시긴 할 거예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요. 아 몰라.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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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팔로우 지금 뜨시는 분 하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알겠어. 다음 우리 그. 했나 디아페 한번 어필해 줄래? 아 그. 에린에서 쌍검을 주문으로 파고 있는 인간 스트리머 디아페라고 합니다. 뭐 오늘 그 보는데. 평소에는 쌍검 거들떠도 안 보시는 분들이 쌍검들이 보셨던데. 오늘 그 격의 차이를 좀 보여 드려야 되지 않나. 아. 네. 오늘 좀 평정 좀 하고 가겠습니다. 저도 그냥 가만하세요. 저니까. 쌍검의 본자가 여기 있는데. 네. 수고하십시오. 아 알겠어. 다구레 장사업자로 보여주실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자. 병아리콩님도 한번 인사 한번. 어필 한번 해보세요. 어필 한번. 예. 무언이 어필이다. 아 네. 어필 한번 해보세요. 어필. 아 꺼져있었어. 아 저. 에린에 온지 2개월 차 된. 근데 아직도 똥손인 병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팔로우 하셨죠. 병아리콩님도 다른 분들. 아. 저도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지금. 오케이 오케이. 지금 하세요. 지금 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네. 네. 다음은 우리 윤미나님. 어필 어필. 안녕하세요. 윤미나라고 합니다. 어제 부랴부랴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네. 오늘 그래도 초심자의 행운을 바라면서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다음은 우리 조미간님.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조미간님. 아 이거 셋이인줄 알았는데. 열심히 딴거 좀. 40분에 모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40분에 모였나요. 그랬나요. 진짜 모르는데. 이 사람이 지금. 공지를 안 맞고. 잡았다 요 녀석. 아이 그. 그런거. 아무튼. 네네네. 아무튼. 자. 인사경 어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뭐라고 해야 되냐. 저도 2개월 정도 됐고요. 인간 엘나를 유튜브에서 키우고 있으니까. 네. 오늘 여기서 내가 이 사람만큼은 잡고 싶다 있습니까 혹시. 어. 어. 어 그게. 굳이. 안 정해도 되는게. 네네네. 어차피 제가 이길건데 왜 굳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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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본인 팀이 이길 것이다. 팀인거 아시죠. 오늘 팀. 아. 그쵸그쵸. 어. 알겠습니다. 멋져요 멋져. 자. 다음 우리. 키치우키님도 각오의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키치우키님도.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 모인건 또 처음 보네요. 저는 오늘 뭐. 초심자의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성격이 또 좋으셔가지고. 좋습니다. 자. 우리 그. 아까 테마야. 테마야 너 어디갔냐. 아니야 안갔데. 야 내가 주사위 먹으라니까 왜 안먹어. 주사위 어딨어. 내가 방금 바닥에 떨궜잖아. 너 어디갔다왔지 너. 따짓하고있지 너. 따짓하고있지 너. 아 딴짓은 하고있어. 아 뭐든지 방송을 보고 있었지. 야 한마디 한마디. 헛소리 해봐 한마디. 일단 뭐 저는 요번에. 방송은 키지는 않았지만 팀장으로 참여하게 됐고요. 방금 전에 자기소개 잘 들었습니다. 어필 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은 좀 해보겠습니다. 저 환송 좀 하고 오겠습니다. 아 당연히 오세요. 자 우리 야간근문자님도 마이크 테스트 겸. 인사 겸 뭐 어필 한번 해주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들리세요? 네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치에서. 마비노기 연주의 방송을 하고 있는. 야간근문자라고요. 마이크가 울리십니다. 네? 에코에요 에코. 왜 에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혹시 노래 부르시다 오셨나요? 음악방송 하다 오셨나본데. 음악방송이. 한 번 불러주시나요? 아 멋있어. 노래해 짝. 노래해 짝. 하시는 동안 우리 박보기님이 먼저 들을게요. 네 안녕하세요. 세트에서 그림 그리고 머비노기 하는 박보기라고 합니다. 그 어. 잘 붙어 드립니다. 아니 아니요. 오늘 여기서 내가 이 사람만큼 잡고 싶다. 있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제카도 한번 어필하면 해주세요. 아 뭐 어필할 거 있습니까? 저번에 캐리한 사람 제카입니다. 네. 오. 아드 캐리한 사람은 바로 나야. 좋습니다. 자. 그럼 다들 왔나? 볼까? 5. 5. 10. 15. 한 명이 지금 시카이 팀이 저거 하고 오고 오시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작을 합시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오늘. 마비딩기 스트리머 8 대 8. 총 16명의 아레나 대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짝짝짝짝짝짝. 아 너무. 너무 즐거운 날이네. 이렇게 또 모인게 또 신기한데. 왠. 왠. 너무 좋다. 자. 오늘. 진짜 모으기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빠르게 우리 시간이 또. 다들 또 계시니까. 어. 진행을 후따후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랑. 아까 테마는 팀장이니까. 저랑 아까 테마 앞으로 나와주시고. 어. 어. 어디 보자. 어. 남자는. 홀이지. 남자 홀이다. 아 그러면 그냥. 깔끔하게. 높은 사람 나오는 사람이 먼저 뽑자. 맞지. 아 그래. 어. 높은 수 나오는 거. 맞지. 이게 지금 내가 어필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 인재가 많이 없어. 문제가 많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죠? 인재. 인재. 인재가 없다니요. 아 인재가 없다. 인재가. 와. 너 그런 말이 되는 거야? 와. 와. 인간 재앙 하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간 재앙 들어가시고요. 로젠쟁 가시면 됩니다. 자. 테마야. 자이언트 먼저 뽑을게요. 자이언트. 하나 둘 셋 타임할게요. 하나 둘 셋. 던져. 아. 저는요. 그러면요. 제카 너로 정했다. 제카 왼쪽으로 가세요. 왼쪽. 블루팀 왼쪽으로 가세요. 좋아. 거기. 아. 살인쳐. 사장님. 잘할 자신 있으시죠? 아. 살인쳐. 자. 다음 엘프 고르자. 엘프. 자. 하나 둘. 엘프는. 엘프는. 엘프 시안님하고 복박이님이거든요. 박복이님. 아. 아. 그래. 나 되게. 야. 팀장인가 알지. 자. 하나 둘 셋. 던져. 아. 저는요. 그러면은. 저는 시안님 고를게요. 이리 오세요. 악복이님. 오세요. 악복이님. 잘할 수 있죠? 아까. 듣고 좀 실망했어야죠. 방금. 자. 여러분들 다 마이크 키셔도 됩니다. 알았죠? 여러분들 마이크 키셔도 돼요. 자. 인간재앙 잠시 장비 사러 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러분들 이게 먼저 뽑힐수록 약간. 좋은 캐릭터라는 느낌이. 자. 일단 할게요. 하나 둘 셋. 자. 누구 뽑을래 너. 나다 이거지. 너. 누구 뽑을래. 너 뽑고 나 뽑는. 어. 잠깐 시간 주실 수 있을까요? 한 30초 정도. 아. 무슨 30초 남아요. 빨리빨리 해. 다들 기다리잖아. 아니. 무기 보고 뽑겠다 이거지. 아. 빨리빨리.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그냥. 가능한 사람. 추가로 나. 루신다. 루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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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럼 저 뒤에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앞에. 아. 저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에요. 아. 제카 쪽. 제카 쪽. 아. 여기가. 야. 뒤 앞에 앞에 왜 게임 망했다 그래. 아. 게임 망했지. 상대방 팀이. 오케이. 아. 나는. 저는요.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열심히. 정말 준비하신. 병아리콩님. 이번에 정말 열심히 준비하셨거든요. 병아리콩님. 아. 끝까지 남는 사람 누가 있을지 과연. 네. 저는. 로미나님 데려가겠습니다. 네. 자. 끝까지. 자. 남을수록 쫄리거든요. 쫄리거든요. 남으신 분들이 슬슬 쫄릴 수 있어요. 자. 둘. 셋. 자. 누구할래. 어. 새끼 쌍뚜기야. 누구할래 너. 네. 키츠유키님 데려오겠습니다. 아. 저는요. 그러면 개구리맨님 데려오겠습니다. 개구리. 아. 아. 좋아요. 자. 남은 분들. 자. 과연. 근데. 내가 닉네임을 시카이트님 하고는 알겠는데. 큐빈유비님이 누구시지. 서큐빈님. 아. 서큐빈님. 알겠습니다. 자. 고고고. 던져. 아. 아. 누구할래. 아. 모르겠는데. 전력을 모르겠는데. 자. 아. 저는. 우리. 야한한은자님. 네. 어필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어. 진짜. 젠젠시치. 저는 그러면은. 저는 그. 서큐빈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자. 마지막에 계신 분들. 하나. 둘. 셋. 던져. 아. 나 왜 자꾸 지냐. 누구 내려갈래. 저는. 예. 그래도. 시카이트님. 우리는. 핵심만. 데려온다. 오케이. 조미관님 오세요. 조미관님. 마지막. 축하드립니다. 자. 혹시 마지막을 뽑힌 사람한테 뭐 안줍니까? 뭐 있나요. 필요가 있나요. 자. 일단 여러분들. 아. 네. 그쪽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죄송한데. 시청자분들이 보기 편하기 위하도록. 여러분께 로브를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로브를 좀 받아주셔야 합니다. 일단 인간분들 나눠 드릴게요. 자. 여기 이쪽 팀은. 노란색입니다. 인간분들 먼저 받아주시고. 인간분들. 여러분 의장을 꾸미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쪽도 일단 나눠 드릴게요. 팩 나눠져있어서. 자. 일단 인간분들 먼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인간분들 먼저. 근데. 일단 시작 전에 시카이트님이. 뒤에 무기 그거 쓰시면 안 돼요. 어. 뭐. 잠깐 계세요. 로봇 가져온 거예요. 다 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두 개 가져간 사람 있어요. 로봇 지금. 로봇. 로봇 독식하신 분. 로봇. 로봇 독식 안 돼요. 여기 분배해요. 자. 그 다음에. 로봇 분배. 설령이님 이거 입으시고요. 네. 제카는 이거 입습니다. 모자는 벗어도 돼요. 네. 모자 벗으셔도 됩니다. 로봇. 안 됩니다. 저희 팀은 모자 전부 다 있습니다.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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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뒤에 낸거 등뒤에 낸거 뺏어 속에 지금 포용된 검은 용기사의 대거 보조무기 쪽에 끼고 있는거 지금 지금 혼자만 하하하하 야 맥댐 입이 20위 짜리래 어 지금 저저저 와 시카이트님 빼세요 시카이트님 등뒤에 용대거? 지금 장착하고 있는거 지금 무기템에 무기템에 무기템 무기템이요? 무기템 뺐는데? 무기 지금 끼고 있잖아 내가 무기를 뺐는게 아니라 무기 뒤에 끼고는 못하잖아요 아 무기를 받은거구나 이거 어우 놀래라 어우 놀래라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떡해 이거 너무 야해요 19세 걸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자 테마 팀 들어가시고 템팀 들어갈게요 각자팀 10%로 조정하겠습니다 뉴기 캐릭터를 데려오라니까 진짜 뉴기를 데려왔어 아레나 팀 남아도 될까요? 디코방 아직은 첫번째판 연습이라서 다같이 있는걸로 할게요 일단 첫번째판 다 16명 다 하는걸로 할게요 자 저희팀 들어오세요 여기 앞에 여기 코인 떨어졌어요 여기 배틀아레나 코인 여기 익명의 누군가가 후원하고 왔거든요 없으신 분들 여기 주워가시면 됩니다 야 팀이 왜 안 맞혀 누구 안들어왔나 지금? 왜 8명 안들어와? 시카이트님이 안들어왔어 시카이트님 시카이트님 시카이트 시카이트 파티 가입해 자 여기 앞에 재단 누르면 가입 가능하거든요 시카이트 어디다 반대편으로 쭉 오시면 여기 불 붙어있는 기둥이 보이실거에요 자 이제 불 붙어있는 기둥을 누르면 파티 가입하겠냐는 창이 뜨고요 어 잠깐만 저기 부정행위 발견 대천시와 이 사람 로브 안입음 대천시와 이 사람 로브 안입음 각자 언딜러분들 안입기로 했었네요 부정행위 그렇게 따지면 박보기님도 지금 호랑이로브거든요 저한테 자진신고인가요? 시카이트 가입해 시카이트 가입해 두목시치 오늘 폼 다 죽었어 왜그래 자 그럼 여러분 준비되셨죠? 이상 없죠? 첫번째 파 연습하니 연습하니 재미로 연습하니 자 가보겠습니다 사람들 준비가 완료됐으면 가보시죠 렛츠고고고 다 죽여버려 다 죽여버려 저희는 자이언트부터 잡습니다 자이언트부터 야 원딜러 잡아 원딜러 무조건 자이언트 뒤에 숨어 야 원딜러 죽여 원딜러 복박이 복박이 잠깐만 뭔데 이거 왜 딱진데 안녕하세요 야 원딜러 잡아 원딜러 어우 빡세다 오케이 오케이 내가 빡빡빡이 님도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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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박이 복박이 어 뭐야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별 없는 사람 버리세요 별 없는 사람 버려 별 없으면 버려 복박이 아니 저미관이 너무 센데요 이거 버그인스 엄청나게 아이고 뜨겁네 복박이 안돼 우리 복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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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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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박이 오케이 원딜컷 원딜컷 재현스 원딜컷 원딜컷 자이언트 시원 자이언트 시원 둘로 원딜 지켜 저 선생님 저 모두로 나갈게 늘었는데도 자이언트 자이언트 아 이번 연습을 연습 연습을 기다려주세요 연습이니까 그대로겠어요 선생님 연습이니까 그대로 계세요 연습이니까 우리원딜씨 우리원딜씨 선생님 저 아까 줬어요 예예예 복방이님 그대로 계세요 그대로 계세요 복방이님 그걸 로비로 나갔으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이럴 줄 알고 연습이라서 여러분들 그대로 계세요 로비로 나가시면 그대로 계세요 연습 연습 야 아카테마 죽여 아카테마 죽여 별 많다 별 많다 아구이 아 진짜 박물 하면은 그냥 죽는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템지 주면 가도무 일로와 야 왜 이렇게 별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죽여버려 죽여버려 일로와 로미나 일로와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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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대천시야 잘한다 대천시야 별 오 잘한다 오케이 저희한테 견뎌 좀 해주세요 예 갑니다 일로와 일로오세요 설냥이는 일로오세요 설냥이는 잡아주세요 설냥이는 일로와 아니 우리 모낭이 왜 이렇게 없음 이거 사이드에서 부활하기 하면 돼요 가운데 도와주세요 가운데 자 여기 별 세개에 큰 키가 있는데 이거 잡아야 될 것 같은데 3개 설냥이 형 죽여 아아 스템이나 스템이나 없을 경우에는 감사합니다 일로와 아아 최승이 형 형 갈게요 형 저희 게임수가 없어서 그래요 아아 설냥이 죽여 자이언트는 다구래 자이언트는 다구래 자이언트는 다구래 아아 저 하나만 죽세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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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아 아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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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 빈양이 형한테 여기 너무 바라고 있어요 아니 너무 상륙하게 제 위치를 말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아이소 아이소 몰아가 몰아가 이쪽에 몰아가 아아 자이언트 자이언트 중마전 다 Archives 아르나 죽여! 너희 팀 나갔어 아르나 아르나 로비도 나갔어 너희 팀 으흐흐흐흐흐흰 red 저쪽에 있는 원이도 없어 저쪽에 있는 원딜이 없어 원이 지금 어디왔어 나갔다구? 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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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티 없나 일루와 일루와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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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못해버려요 가서 야근하세요 안돼 2대1 픽업해 인원수 때문에 인원수 자 여러분들 연습 충분히 하셨죠? 한판 더 해요 아니면 계속 2대1 가요? 어떻게 할까? 한판 더 할까 아니면 진짜 갈까? 한 번 더요 한 번 더? 여러분들 그 중간에 실수하신 분들 계셔가지고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그리고 연습인데 아레나 사이드에 계셔야 되고요 진짜 본판에서는 아레나 사이드 아니신 분들 나오시는 패배 미디어 알겠죠? 자 갈게요 파티 아레나 사이드에서 부활인데 본판은 로비로 나가면 그냥 그 사람은 아웃이라고 알겠지? 아 실수로 나가면? 오케이 오케이 어 실수 나오면 안돼 자 파티 들어가서 여러분들 연습 한 번 더 할게 연습 한 판 여러분들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 이번에 로비 부활하시면 안돼요 다시 말했으면 로비 부활하시면 안돼요 사이드 부활해 사이드 부활 사이드 부활 기회 앞에 하고 시안님 빨리 오십시오 갑시다 아! 입장해야 되는구나 또 아니면? 아 맞네 자 들어가자 레드팀 왜 아직도 안 들어왔어 레드팀 누가 안 들어왔어 레드팀 개입장이어야 됩니다 막보기님 또 안 들어온다 일부러 안 들어온다 시카이트 들어가 시카이트 파티 들어가 안녕 가자 고고고 죽여버려 방금 반드 캐릭터를 데려오라고 했지 진짜 유기가 돼서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야 죽여버려 원딜 원딜 야 원딜 잡아 원딜 쟤 복박이 복박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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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박이 정면 말고 옆으로 돌아가 옆으로 돌아가 옆으로 돌아가 정면 싸우지마 옆으로 돌아가 저기 혼자있다 죽여패 아 보치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못봤네 아 바구 아프라 아이고 아이고 아파 어우 겁나 아프네 돌진이 없는게 좀 힘들다 빠세 오우 죽여패 아아 내가 도전하였다 흑박이 오우 맛있겠다 오우 추럴딘 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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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허 와 둘 연결봐 어 목표가 없대 날라다녀서 없나봐 아니 여기 조금 더 없어서 아 오케오케 조정할게요 조미관이 좀 더 조정할게요 레벨이 아니신 분들 계십니다 누가 레벨이 어쩐지 조미관이 개쎄더라 예 이럴 줄 알고 연습이 필요했죠 이럴 줄 연습이 필요했죠 아 우리 원주세요 활량이네 잡아주세요 아 뭐야 뭐야 왜 멈췄어 야 여기 원딜러 좀 잡아줘 어허 아니 저기 어드렉네 나 비교패 원딜 안돼 안돼 뭐해 안 돼 야 우리 몰린다 우리 몰린다 다이어트 실패 야 복박이 너무 원딜 프리딜한다 프리딜 어드렉네 나 절로가 아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자이언트님 할게요 야 별 없는 사람들은 굳이 죽이지 마세요 별 없는 사람들은 쓸모없습니다 아카소 저희 자이언트 잡아야 돼요 저희 별 엄청 많아요 오케이 데리고 데리고 잡고 오케이 굿 네 그럼요 그렇다면 아 care 아오 아프다 아오 아퍼 야 설량이 잘한다 설량이 아프다 설량이 아파 원딜이 자꾸 나 방해 아프당 아 어디 원딜한테 여기 접근금지거든요 아무것도 못하겠어 아 재카님 사기에요 어 재카 잘한다 어 여기 유령한다 원딜 유령 오케이 컷 야 박보기 일로와 박보기 일로와 박보기 펜이에요 아 원딜 앞에 유령 나이스 안 된다 아 잠깐만 자자자자 원딜 앞에 유령 하나 더 유령 하나 더 오케이 죽었다 자꾸 빙빙 돌아서 오지 마실래요 자꾸 야 너 몰려있어 우리 너 몰려 퍼져 퍼져 좀 우리 우리 너 몰려있어 퍼져 안녕하세요 천지연님 가십시오 아이고 엄청 아파 자 왼쪽 4명 인사에다가 엄청 줄어봤어 스릴려 죽는다 일로와 일로와 아 잠깐만 아 에이 뒤에 원딜이 있거든요 이게 그 원딜 차이라는 건데 혹시 야근 야근 가서 야근하세요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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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그 원딜 차이라는 거거든요 자이언트가 있다 네 여기 잠깐 하자 여기 자이언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5초 남았다 우리 뽑가게 찾아 우리 뽑가게 빠져 내가 죄가 해줄게 우리 원딜 지켜 우리 원딜 지켜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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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우리 뽀뽀니 지켜 아프다 지금 딜 센 사람이 한 명 있어가지고 우리 뽀뽀니 지켜 아아 오케이 자 근데 이번 판은 일단 무효입니다 무효 조비관님이 레벨이 있어서 무효입니다 조비관 레벨어 그 저 환생하고 오세요 잠깐만요 열일곱살 환생하고 오세요 열일곱살 조비관이 오면 이번에 진짜 본게임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그러면 각자 팀 그 작전회의를 해야 되니까 A방 B방으로 들어갈게요 저희 팀 A방으로 갈게요 올라갑시다 네네 자 올라오시고 올라오시고 잘하고 계십니다 아 제카 너무 잘하는데 자 별 다들 환전하시고 별 이게 나야 지금 전방 이제 전위는 좋아요 전위는 좋은데 상대방들이 지금 그 자연스럽게 전략을 세운게 위력이 되면은 일단 원딜 옆에 자꾸 굽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옆에서 커버를 하고 있긴 했는데 별 32개 있는거 처음 봐 일단 여러분들 계속 말하자면 별 없는 사람은 버리세요 싸울 필요 없어 그 사람이야 알겠죠 별 많이 모으는게 이기는거라서 별 없는 사람 버리시고 원딜인데 제카는 사람 많은데가 싸우시고 그냥 알아서 그냥 원딜 지켜야죠 아 근데 좋네 원딜은 내가 지킬게 너는 앞에서 흔들면 될거 같아 자 그리고 설량이님이 자이언트라서 리치가 길어요 그래서 설량이님은 최소한 둘이 붙어야돼 둘이 알겠죠 둘 네 저거 설량이님 방패 한번 검증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패? 방패 뭔가 이상해요 종이 방패 물어 봅시다 한번 장궁 좀 시켜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레실들에게 발레실들에게 아 그래 오케이 저희 작전회의 중 뒤앞에는 뒤앞에는 뒤앞에 하고 병원의 콩님 제가 파갑점 자 조미가님 레벨 1 했죠 네 오케이 어 따라하고 우리 또 작전할게 있나 파티가 안했어 10살이신 분들이 리치가 좀 짧아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10살이신 분들은 그거 주의하시면 되고 자이언트 2대1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알겠죠 음 자이언트 2대1이고 그리고 여러분 그 중앙에 몰려가지 말고 좀 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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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돼 너무 우리 몰려 싸워도 우리 벽치고 싸워도 좋긴 하거든요 어 원딜한테 오는 경로를 지워버리는 것도 방법이라서 어 그리고 치안이 이거 포셔면 되세요 어 네네 네 그러면 쏟아보면 스테미나 없을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자 스테미나 꽉 채우시고 음식으로 꽉 채우시고 딸기 스테미나 먹어도 돼요? 스테미나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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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먹어서 꽉 채우세요 자 꽉 채우시고 자 그럼 우리 준비했지? 우리 문제 거기 거기 문제 없나요? 준비 완료 자 혹시 그 음식 없으시면 우린 준비 완료 여러분 작전 1 중에 까지 까지 잘 먹어야 되는구나 음식 없으신 분 계신가요? 아니 지금 부캐까지 살 찌기 싫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거 짜여 그 푸드 푸드치 감소되어 있으면은 살 안 찌거든요 딸기 살 안 찌요 선생님이야 어차피 오늘 하루 쓰고 안쓸 캐릭터입니다 예 자 간다 간다 님들 간다 간다 빵 필요하신 분 빵 필요하신 분 오케이 고고고 가자 가자 화이팅 화이팅 죽여버려 쓸어버려 쓰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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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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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윈디밀이야 윈디밀 그렇지 쓸어버린다고? 무쌍 찍어 무쌍 찍어 하나 펫 하나 펫 오케이 기세야 기세 좋아 기세야 기세 왼쪽이 어디야 그러게 왼쪽 왼쪽 오케이 원대일 반피 원대일 반피 오 대천시아님 오케이 아냐 뒤에? 아냐 아냐 내가 찾았어 내가 찾았어 나 빼면서 빼면서 저희 급할 필요 없어요 저희 급할 필요 없어요 저희 급할 필요 없어요 천천히 천천히 앞에 대치 중 앞에 대치 중 그거 뭐야 펫 뭐야 시아님 저거 조심해 복박이 복박이 조심해 자자자 지금 한 명 혼자 오케오케 자 하나 컷 일로와 복박이 도망갔다가 아 아프다 내가 지금 별 달고 그냥 원대일 앞에만 지켜도 이길 것 같거든요 사실 별 있으면은 그치 먼저 들어갈 필요가 없어 보니깐 별을 빼앗는건데 아 아파 빠져 빠져 한 번에 죽었어 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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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야 저쪽 설령이 별 많다 여기 설령이 별 많다 우리 천천히 할게 어그로 끓은 중 어그로 끓은 중 어그로 끓은 중 조미관 조심해요 조미관 어그로 끓은 중 어그로 끓은 중 어그로 끓은 중 어그로 끓은 중 아이야 여기 보니까 별 없는 사람이 그냥 막 들어가는게 맞아 별 없는 사람이 그냥 막 들어가고 별 있으면 좀 이제 사리면서 이렇게 별 없으면 막 들어가 뒤에 조심해 뒤에 뒤에 조심해 시안이 조심해 뒤에 조심 지금 저 자이언트 아 막 들어가 별 없으면 막 들어가 별 없으면 막 들어가 별 없으면 막 들어가 별 없으면 막 들어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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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진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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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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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지금 저기 저쪽 2대3 하고 있는거 한명 이쪽으로 빠져도 될거 같은데 로미나 로미나님 지금 선별인데 피없다 선별인데 피없다 세이노스 별 하나 들어왔다 오케이 컷 아우 지금 다들 다들 이제 슬슬 어? 설령이 별 낼게? 설령이 별 많아 지금 설령이 별 많아 지금 조심해 조심해 아우 야 우리 별이 지금 지금 좀 지고 있거든 쫄령이 조심해야 돼 저 이거 지고 있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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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아직 시간 많아 아직 잠긋 별 없는 사람 버리세요 별 없는 사람 버리세요 별 있는 사람 응원 자이언트 혼자다 OGUL Vielleicht 다굴 멈추지마 양각 뒤에 자이언트 하나 들어와요 자이언트 별 빼서 잘한다 1분 50초 뒤앞에 조금 사리고 양각 조심 뒤로 빼면서 지금 중강 빼면서 중강 아래로 빼면서 선량인 뒤에 다굴 다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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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량이 죽여 별 뺏을 수 있어 엄청 없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파 로미나 뭐야 이거 저 뒤로 빠질게요 아야 선량이 별 좀 빼앗으면 나쁘지 않아요 오케이 나쁘지 않은데 조금만 더 여러분들 조금만 역전합시다 역전합시다 제카 위험 제카 위험해 별 없으니까 버리시고요 별 없으니까 버리시고요 무섭네 나 커버 뒤앞에 커버 뒤앞에 5개거든요 뒤앞에 커버 오 겁나 아파 아 겁나 아파 안 돼 안 돼 안 돼 시안이 커버 시안이 커버 시안이 커버 안 돼 저만 저만 어리시네요 오케이 컷 지금 상대방 원딜이 자꾸 저 견제 좀 많이 하거든요 자 40초 남았어요 여러분 좀만 더 스퍼트 설량이 죽여 확실하게 죽여 설량이 확실하게 죽여 설량이는 설량이 확실하게 죽여 설량이 확실하게 죽여 우리 유리해요 설량이 설량이 별 있는 사람 죽여 별 있는 사람 약은 지금 별 2개 약은 별 2개 오케이 별 뺏었고 자 지금부터는 10초쯤 뒤앞에 뒤앞에 슬슬 튈 준비하고 너 10초 남아서 아 나 죽었다 괜찮아 나 별 4개 오케이 자 8초 7초 좀만 더 야호 아 이게 전략이지 나이스 1대 0 야호 야호 우후 승리 너무 잘가 이게 지능캐거든요 아 어도 나쁘지 않았다 우후 거기 팀장 모함 티백이 조금 괜찮더라 아 이게 우리가 급할 필요가 없어 보니까 아 눈을 파악 완료했다 우후 우리 아쉬운 사람이 먼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이제 대전게임에서 아 역전했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들어온다 이거 역전이 됐잖아 파가파시고 응 아 이거 진짜 역전했다 역전 아 이래 짱이다야 믿고 있었다구요 믿고 있다고 원딜한테 별 몰아주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긴 한데 음 솔직히 맥롬 딜이 다 안나와 막타보고 잘 땡겨먹으면 되긴 하거든요 못하긴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타이밍 딜이랑 타이밍 문제라서 맞아 저도 계속 막타먹으려고 최선 다 했는데 어렵더라구요 그냥 우리 원딜은 상대 원딜 견제 망경 넣어주면 돼 그냥 그래서 지금 별 막타가 만약 눈앞에 있다 그러면 원딜 코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이게 그거예요 왜 그게 매그럼 있죠 매그럼은 사거리가 몇시든간에 쏘만 나가요 정직이래 그 강쾌한데요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했죠 고고 자 다음 방압니다 고고고고고고 죽여버리자 이기 죽여버려 죽여버리자 고고 학원 하이팅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그리고 저기도 이제 전략 바껴는데 뺀다 뺀다 저기 전략 바껴네 재카야 너 너무 혼자 재카야 너 너무 혼자 forgot 재카 저는 먼저 인간 저기 몰렸다 나이스 좋아 지금 몰렸어 저 저 몰렸어 진짜 몰렸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웬스텔이에요 돌기 딱 좋다 몰렸어 몰렸어 아 나이스다 별 3개 너무 좋고 자 원딜 뒤쪽으로 지금 2명 돌아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근야근 야 이쪽 너무 많다 변진웅님 누구지 변진웅님이 야 대고리맨님 오케이 같이 합시다 어우 아프다 어우 자연 너무 아프다 원딜 키워먹었다 나이스 자 뒤에서 시카이트님 지금 슬금슬금 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뒤에 자이언트 설령인 콤바 나이스 야 아 쟤네들 작전을 안했어 쟤네들 원딜 오지게 지킨다 쟤네들 진짜 한명 다녔는데 다섯명이네 오케이 오케이 우리도 마찬가지 별 3개 있는 사람 그냥 원딜 옆에 붙어요 굳이 안써도 돼 굳이 안써도 돼 아쉬운 사람이 먼저 들어온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들어온다 아쉬운 사람이 먼저 들어온다 우리 앞쪽으로 위리한다 저희 그냥 피 없어도 여기서 윈드밀만 갈겨도 중간 다 산다 때려 원딜 뒤로 빼면서 원딜 뒤로 빼면서 원딜 뒤로 빼면서 아 차가워 원딜 한번 죽겠다 줄 건 줘 줄 건 줘 죽고 있다 줄 건 줘 우리 중간이 뭐야 오케이 복박이 죽여 복박이 죽여 복박이 복박이 내가 줄꺼거든 아 오케이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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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제 다시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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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다 다이악스 다이악스 아 죽었어 야 원딜 가운데 있다 죽여버려 복박이 죽여 아 원딜 반피인데 까비 들어오시네 오케이 컷 아 진짜 원딜 오지게 지키네요 응 그것도 상관없어 아 대결없어 어차피 어 원딜 옆에 누겨 원딜 옆에 누겨 오케이 잡았다 원딜 잡았다 책갈 같이 잡자 선량이 아 뭐 왜 잡아 별도 없대 아 아 별도 없는거 잡는거 아니에요 어 맛없는거 안잡기 제가 지금 다들 너무 훔쳐친거 같은 느낌이던데 아 그냥 싸워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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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북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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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킬가 북마정 킬가 오케이 빨렸다 빨렸다 우리 빨렸다 자 2분 15초 우리 지금 변이 살짝 적어요 그럼 그냥 따라할게요 어 잠깐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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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우리 팀 안해 원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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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알겠다 상대 원딜 잡았다 컷 공마자 공마자 일로와 진정한 자이언트가 도움지 보여주세요 아우 다이언트가 오 별 하나 큰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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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근 야근 안는다 딸피 별 1 딸피 아 와 자이언트 너무 아프다 와 아 온딜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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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공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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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저 여기 뒤에 약간 1 1 케어 가전중 케어 가전중 수고하거든요 아 아 없는 사람들이 너무 야 우리가 이기고 있어요 좋아요 굳히기 1분 남았어요 아 도망가야겠다 제가 여기 너무 아팠다 줄거네 이러면 죽어요 원 딜 원 딜 큐비 큐비 가자 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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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자이언트가 너무 아파려 자이언트는 2대1 무조건 저쪽 선량인이 별 많아 야 그리 받아 이거 우리 지금 자꾸 양각 잡혀 야 그리 받아 괜찮아 원 딜 앞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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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딜 컷 오케이 네 30초 30초 지금 저 두 명 자이언트랑 국마정 저거 두 명이 지금 별 다 들고 있거든요 자이언트 와 저쪽에 선량이 너무 세다 엄청 세지 어우 죽었다 선량이 너무 잘한다 자이언트 안됐는데 원 딜 도와주세요 세카 셀셀 피해 너 감사합니다 너 셀셀 피해 너 피해 너 피해 아 마지막 선량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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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 간다 우와 스페셀 피해 까지 잡고 싶은데 스페셀 피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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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고 아 하 그 전략이 너무 눈에 보인다 무슨 말이 없어 저기요 죽을 수 한 이게 매지컬이거든요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우리 오더 너무 좋다 으 아 아 아 우리도 야 우리도 손 지금 풀었어 이제부터 이제부터 두 손으로 해줄게 두 손으로 해줄게 야 이제부터 두 손으로 이제부터 두 손으로 입 다 풀렸거든요 본판 지금부터니까 빠고도 간다 아 키보드 워리어들 다 등판해 아 나불나불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있으신지 태마 님 자 오늘 들어가기 전에 한번 더 닫히보가면 다음은 아쉬운 사람이 먼저 들어와요 5판 3선인데요 지금까지 연습 아 아 아 아 추마다 아 추마다 우 우 붐따우 우 우 우세하다 추모 두벅시치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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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전젠 어디갔어 예예예 무슨 일 있어 무슨 일 있어 어 아 맞다 이거 이거 로전젠 어 야 테마야 그거 알아 야 그거 알아야 돼 야 니가 니가 선택했다 니 팀원들 우우 우우 니가 선택한 팀원이다 우우 우리 팀원을 탁하지 않아 우리 팀원은 나는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 인간의 재앙이라고 저를 놓친거 후회하실 겁니다 야 야 테마야 솔직히 니네 팀 설리아이닝 너무 잘해 지금 어 설리아이닝 잘하잖아 잘함 우리 빡보기 냄새 잘함 근데 그 로젠젠 어 그 로젠젠 왜 이렇게 못함? 저요? 아 저는 오더죠 저는 원래 지휘관 지휘관 야 팀장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규합 잘한 것만 해도 할 일 다 했어 지휘관 이 역할이 있는건데 이게 할 거 다 했어 아 지휘관 지휘관 테마씨 화이팅합시다 좋은 게임합시다 화이팅 화이팅 리더라고 굳이있나요? 잘할 필요는 없거든요 지명 벌칙 있나요 벌칙 없어요 없어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편하게 하세요 로젠젠씨 저하고 단둘이 팀장대 팀장대로 내기할래요 요원판 제가 굳이 해야 할까요? 메리트가 있나요? 쩔? 굳이? 쩔? 메리트가 있음? 아니 뭐 얻는게 있어야지 이기면 되는거 아니야 얻는게 있어야 뭘 하는거지 아니 받아가는게 있으면 주는게 있어야 할거에요 가세요 저희가 굳이 안해도 되는거 해주는거죠 가세요 맞아 가세요 파티가입이나 하고 다들 파티가입 하세요 우리팀 말로도 강하다 진짜 아 우리팀 말로도 강하다 데미지 정신데미지 아군 케어도 브리핑에 일하는거 자 저쪽팀 누구한명 안들어왔다 저쪽팀 누구한명 안들어간디 오케이 들어 오셨다 갑니다 화이팅 이기 지지 지지 안 맞춰 지지 지지 안 맞춰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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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고고고 지지 지금 왼쪽만 다 신나가지고 이리저리 저쪽팀 어떻게 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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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롭게 여유롭게 아르트 가자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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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양각 좋아요 끝내자 끝내자 좋아 우리팀 잘한다 잘한다 박보기 야 이 홈틈은 홈틈 노리는거 아주 좋아요 야 쟤네들 멘탈 흔들렸어 저쪽 멘탈 없어 지금 멘탈 없어 원딜 버려 쟤네들 오케이 원딜 어 쟤네들 멘탈 없어 멘탈 없어 멘탈 없어 지금 멘탈 없어 다이언트 한 대만 들을게요 다이언트 설령이네 한테 해드려주세요 별은 맡겨놓는걸 언젠가? 내가 아직 먹을 별인데 언젠가? 내가 아직 먹을 별인데 자 원딜 별 없거든요 근데 원딜을 죽일만 해 맞아 원딜을 죽일만 해 자 북마정 다산다 지금 별 2개 구석에 혼자 오케이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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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몰아 몰아 잘하고 있어 몰아 어 여기 세이노스님 별 하나가 딸피다 나이스 오케이 별 3개 별 2개씩 걸고 있는 분들 뒤에 유령 뒤에 유령 뒤에 유령 자이언트 유령 들어온다 컷 컷 컷 짠 여반 어 안되지 안되지 나이스 시아님 나이스 나이스 시아님 너무 좋아 자 우리 턴 굳이 먼저 먼저 들어갈 필요 없거든요 아쉽게 얘기하니까 굳이 안들어갈대 별 2개 다신 분들 약간 뒤로 별 2개 다신 분들 네네네 굳이 안가대요 야근 저쪽 야근님 왜 이렇게 별 많아 야근님 저는 너무 고소야 고용하게 잘하셔 야근님 왜 이렇게 뒤에서 저 침입할게 뒤에서 오케이 오케이 자 자 몰이 몰이 가자 견제 견제 마 견제 마 몰이 드가자 예설냥이님 어? 아 예설냥이님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전진 나이스 어어 지금 뒤에 두 명 직원 들어와요 삼성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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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제깔 가라 아 먼지에서 별 하나 줘버렸다 저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맞은 것 같은데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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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고 너무 좋고 어 별로 나이스 윈드밀에 막 티비 야 제카 제카 저 혼자 제카 좀 커버해주자 네 아 커버 필요 없어 오케이 별 없는데 근데 원딜 원딜은 별이 3개야 지금 저거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이거 에바 에바 우리 너무 흩어졌다 박복이 뭐야 박복이 왜 이렇게 별 4개야 저쪽 원딜 왜 이렇게 별 많아 원딜 쪽으로 좀 모일게요 도와줬나봐요 제가 파란테 가운드일 것 같아 야 너무 뭉쳤다 좀 퍼주세요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좋아요 아니요 자 복박이 지금 별 큰거 한개 뒤에 설냥이 원딜 뒤에 설냥이 나이스 오케이 컷 자 2분 남았어 2분 오케이 컷 오케이 복박이 죽여 어 원딜 혼자 남았다 원딜 혼자 남았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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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설냥이님 또 와요 뒤에 설냥이님 또 와요 침착하게 저기 원딜한테 약간 영업하셨거든 우리가 별 더 많아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 제 칸 빠져 1분 30초 별 없는 사람만 앞으로 나아주세요 별 없는 사람만 앞에 싸우세요 별 없는 사람만 앞에 싸우세요 별 없는 사람만 앞에 싸우세요 별 없는 사람만 싸우세요 별 없는 사람들 그냥 네 아야 저거 맡겨놓은 별이잖아 민하님 별 8명이서 한마음처럼 움직이면 돼 한마음 한뜻으로 왼쪽에서 여기 지원 좀 아야 자 50초 조금만 버티자 아 근데 이거 제카가 제카가 별 달고 있는거 조금 아쉽긴 한데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일단 아 약간 위험 pode 우리 별이 더 많아 자 저희 진영정비 진영정비 빠져요 야 야 야 여기 수밖에 났어요 수밖에 났어요 아니 근데 우리 아쉬울거 없어요 지금 우리 별이 더 많지 않나? 모르겠어 모르겠어 별 많은건가? 아닌거같은거 어떻게 이건지?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마지막에 너무 죽었다 마지막에 너무 죽었다 우리 마지막에 빠진거 아아 이거 한번 줘 한번 줄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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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빨리 끝나세요 맞아 맞아 이게 방송인은 한번쯤 젖어야 된다고요 아 그거 너무 빨리 끝나면은 맞아 맞아 컨텐츠 분량 생각해야해서 분량 생각해야해서 좀 봐드렸습니다 아니 저 빠포기님 여기 아 왜 젖지 이번에? 천시안님 화살 있어요? 저 우선 많아요 아 맞네 오케이 테마씨 힘내세요 아 링 밖에서도 전략 아 거기 말 잘 아세요? 아 원딜에 별 몰아주기 했나봐요 네 그런거 같아요 원딜한테 별 몰아주기 한거 같은데 마지막에 너무 달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어? 뒤 옆에 니 옆 파장이야 아 그러네 아 파티가 네 너무 기가만장해 기가만장이 있네 기가만장해 스펀한테도 뚫어 너무너무인데요 아 아 오해요 지금 오케이 좋습니다 준비 되셨죠? 어 모르면 을 그냥 눌러 파장 하나 같고 나한테 5 카보자 공 가보자고 이기 자고 이 자강 누르고 누르고 바꿔 누르고 둔 거 있잖아 어 파티가 이하시그 에스 자 참 오신다 서로 팔로워말 시구요 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자 다들 저 또 가입하고 안 써 로미아 님 로미나 로미나 아 잠수 잠수 갑자기 어 일 생기셨나 갑자기 매우 중요하 아 회중이라고 아 아 아 모니터가 꺼졌다고 이제 이상 없죠 자 핑계되면 안됩니다 지고 나서 핑계되면 안됩니다 오키 자 갑시다 자 갈게요 gg 고고고 gg 자 가對吧 와 들어가자 지망하게 지 affiliated 지적하게 심작하게 지적 깜짝하게 지적 and 가나씨 가나씨 어 원딜이 이쪽으로, 어 원딜 쪽에 사람 너무 없다 원딜 쪽에 원딜 비었다 원딜 비었다 윈드밀 할기다 윈드밀의 맛 티비 40년 전통 윈드밀의 맛 티비 40년 전통 윈드밀의 맛 티비 40년 전통 안 돼 제카 위험해 아 원딜 안 돌아와줘 왜 이렇게 스피드가 딜 끄고서 5판 어우 자이언트 길 봐 오케이 오케이 12개는 싸우지 말아야 돼 윈드밀 와 야근님 잘 싸우신다 야 와 자이언트 왜 내 쪽으로 날렸어 누가 윈드밀으로 날렸어 전가 봐요 자 야근님 별 많아요 좀 잡아야 돼요 야근님 선량이 별 많아요 지금 우리 좀 불리해요 막 싸우면 안 돼요 저기도 지금 우리 전략 똑같이 따라오고 있거든요 자 체력 없는 사람들 들어가자 별 없는 사람 체력 없는 사람들 들어가세요 네 평타로 싸우면 안 될 거 같아 평타 평타 너 평타 쓰지 마세요 평타 쓰면 진미대 오케이 오케이 북맞아 북맞아 저 지금 원딜 지금 혼자 남았거든요 아 아니다 이거 같이 쪼인다 그는 아주 혼자네 아니네 이제 오케이 원딜 중앙 고립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좀 퍼지고 나 뒤 앞에 쪽으로 사이드 돌아요 사이드 돌아요 사이드 뒤 앞에 쪽으로 엄청 아파 저기 야근을 넣어 죽여 자 3분 남았습니다 3분 우리 지금 별 조금 딸려요 오케이 한 명한테 세 명 붙어있지 마세요 너무 많다 그냥 아 지금 제가 먼저 들어갈 테니까 상대방 왼뜸 밀 도는 거 보이면 이제 그쪽으로 오케이 별 두 개 빼서 왔고 상대 원딜을 자꾸 이제 빼면서 예 좀 돌게요 조미관님 조금 같이 돌게요 왼쪽으로 우리 조미관님 좀 왼쪽으로 가시던데 우리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우리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우리 사이드 돌아요 사이드 돌아요 예 사이드 돌아서 같이 가자 한 명 가면 안 돼 사이드는 같이 가야 돼 사이드 돌아요 지금 야 설량이 앉았어 뭐야 저거 도발이야? 대상에 어디 저것도 전략이긴 하거든요 도발이야 도발 응 잠깐만 우리가 지금 별이 하나 둘 셋 넷 야 그거 잡아야 돼 그거 잡아야 돼 오케이 다섯 다섯 게임 설량이 좀 많아요 설량이 잠깐만 두 대 맞고 되들어 남자라 지금 지금 별 개수 똑같아요 별 개수 똑같아요 지금 좋아요 상에 잡았고 오케이 별 잡았고 원딜 옆에 원딜 옆에 오케이 컷 네 폭박이 별 큰 거 하나 폭박이 별 큰 거 하나 잡아야 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가버렸다 우리가 아쉽다 들어가야 된다 이거 원딜 견제 할 수 있으면 바로 견제 해야 돼 지금 야 패패 승승승 안 돼 오케이 원딜 컷 50초 여기 별 없다 여기 별 없다 빼요 젠진형 빼 아 나 죽을 것 같아 천양이님 오면 안 되는데 어 뭐야 아 뭐해 아니 저희 6.8 30초 이러면 오히려 우리가 이기지 않나 어차피 근데 나간 순간 이미 끝나고 왔겠는데 우리 렉 걸렸어 가자 저 저 저 저 쫓겨요 저 쫓겨요 저 쫓겨요 나 데들리저 산 줄 알았는데 땅뿌락 클릭하는 순간에 그 창이 부활창이 떠버렸어 아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들 예 집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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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마정 잡자 북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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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아 아 아 어쩔 수 없 아 아 괜찮아 썩키바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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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너무 그 좀 우리가 너무 세서 중간에 한 명 나가줬어 두 명 나가줬어 두 명 나가줬어 두 명 나가줬어 야 재밌지 아 너무 시시해서 약간 그렇다랄까 야 참 없네 빨리 가보세요 우리 야 막판이니까 야 테마야 막판이니까 너랑 나랑 팀장이가 백숨내기 어때 아니 아까 하자니까 안했잖아 안해 이제 이제는 괜찮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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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한다고? 동독 2대 2인데 야 백숨내기 아 안해 해야 되나 야 우리 팀 이길 수 있죠 아 야 야 이긴 이긴 팀장이 백숨 내기로 하자 전원에게 다 줘야돼? 아니 너랑 나랑 1대 1 하자 1대 1? 어 뭐지? 아 쫄려? 아아 아니 아니 쫄린게 아니라 뭐 주셔가지고 오케이 일단 너랑 나랑 1대 1 그럼 자 여러분들 우리 팀 이기면은 알았어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자 이긴 팀 팀장이 진 팀 팀장한테 백숨 받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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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하죠 우리 오픈하자 자 블루팀 오픈 블루팀 오픈 블루팀 오픈 나쁘지 않은데 삼천 숙방이라 저자 남의 돈이라고 진짜 블루팀 오픈 중앙으로 달립니다 아 준비했죠 블루팀 오픈이요 준비 준비 블루팀 오픈 야 대학에서 파티만 들어와 지금 그 파티 들어와 파티 이번에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아래랑 사이드 나가면 안됩니다 이번엔 진짜 로비 나가면 안됩니다 전략을 좀 바꿔볼까요? 어떻게 할까? 막판 아예 들어가지 말고 그냥 벽에 붙어서 우리 또 기다리죠 좀 유리하다 싶으면 굳히게 하자 우리 안정하게 하자 아니 아니 처음부터 그냥 아싸리 벽에 붙어가지고 올껌 이내가 와라 아 니가와 니가와 메타 어 니가와 메타 한번 해보죠 어 니가와 메타 좋다 오케이 개구리님 화장님 화장 주셈 10% 내주세요 아 누구한테 내린대요? 저한테 주면 돼요 X로 시작하네 X로 시작하네 영어닉 영어닉 아아 뭐야 영어닉 야 우리 그 가운데 벽 있잖아요 벽 뒤쪽으로 해가지고 그냥 앞뒤로 벽 해놓고 양옆으로만 올 수 있게 그냥 그 자리잡고서 니가와 하면은 편하지 않을까? 해보니까 그건 나쁘지 않던데 뭐 주신냐 한쪽 숫자 적은쪽으로 위험하다 싶으면은 인원 적은쪽으로 뚫고 나가면 되는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동하면서 원 딜 카이팅하면은 딱일거 같은데 자 그러면 니가 메타 갈게 니가와 우리 악판이니까 화이팅하고 준비되셨죠 화이팅 나 간다 간다 악판이야 우리 이겨야돼 이번에 어? 어? 그냥 우리 오픈할까요? 한 분 화장실 가셨던거 같은데 아 그래요? 아하 우리 그냥 오픈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근데 악판이 맞아 어차피 우리 돈 아닌데 이긴다고 우리 상금있나요? 맞아요 아니 따로 없어요 우리 어 왜 오픈하죠? 뭘 오픈해? 오픈 미드 오픈 알아서 별 가져가세요 아 지든가 말든가 우리 돈 아니야 이야 하지만 게임은 질 수 없지 아이 저도돼 저도돼 내 돈 아니야 저노돼 저노돼 아 내가 약간 아 빌런의 향기가 좀 느껴지는걸? 아 내 초심을 되찾아야 될 것 같아 저 오늘 빌런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빌런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저쪽팀 누구야? 테마구나 준비하고 있구나 준비되시면 말해주세요 아까 설령님 별 어떻게 이렇게 많이 부은거에요? 4개인가 3개인가 있었을거에요 근데 자이언트가 지금 딜이 뭔가 생각보다 세요 아파 너무 아파 아 말이 안되데 양손 거미라서 그런것도 있긴 한데 오케이 가자 아 양손 거미라 가자 가자 고고고고고 데미지가 지금 30씩 들어오고 가자 가자 니가와 메타 니가와 니가와 가자 가자 자 우리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니가와 니가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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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여기서 대기 여기서 대기 오케이 오케이 니가와 니가와 저쪽팀도 저쪽도 지금 막팔려 신중하니 저쪽도 지금 아쉬운 사회에 먼저 들어간다 아 니가와 니가와 아하하하 자이언트 라이브를 좀 맞고 제가 왼쪽 맡을게요 자 와라와라와라 벽 쓰고 있으면은 굳이 그 쫄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우리도 앉을까요 그냥 쫄 나 앉기 스킬 없어 그냥 춤 춤춰 나 노잼이다 아 자 왼쪽으로 들어갈께 왼쪽으로 들어갈께 가자 들어가 지금이야 들어가 자 오케이 질수도 있는거죠 뭐 맞아 저도 재밌게 맞아 재밌게 져 제발 이기고 싶다 파이팅 파이팅! 끝까지 끝까지 파이팅! 여기 여기 별 하나, 별 하나 탄 피 자 원딜 지금 주당 쬐고 있거든요 아이가 지금 조금 더 유리 아야, 아야 국방에 진짜, 어우 성가시게 하네 저거 이쑤시게로 아, 설냥이 님 별 너무 많아! 미치겠다 벌써 4개 셔 잡아봐라 그러네, 와 쟤 구치기도 하네 왠지 이럴 거 같아가지고 버티셨고 한 거긴 한데 아니야 아니야, 심취적 하겠지 자, 왼쪽으로 돌게요 원딜 뒤에 원딜 뒤에 유령님 원딜 뒤에 유령은 아, 지금 저기 콜이 지금 딱딱이야 지금 설냥이 님이랑 원딜이랑 콜이 너무 잘 맞아 아, 설냥이가 잖아요, 설냥이가 저희도 별 볼까요? 그, 별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한테 볼게요 어우 자, 우리 그냥 중앙 밀고 들어갑니다 원딜, 원딜 앞에 세인 원딜 앞에 네 네 아 아 아니야, 이거 빼어 빼어 이거 우리 아니야, 우리 둘 다 별 없다 여기 너무 많이 자, 2분 45초 돌격 우리가 좀 약간 부족합니다 원딜, 원딜 너무 앞으로 원딜 너무 앞으로 별 없는 사람 돌격해 별 없는 사람 버리세요 별 없는 사람 버리세요 별 없는 세미노스 그냥 버려요 한 명만, 한 명만 상대해, 한 명만 그니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별 없는 사람 우리가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야 돼, 우리가 들어가서 싸워야 돼, 지금 별 있는 사람이 원딜 옆에서 보조해주고 약간 나 별 두 개다 싶으면 이제 그 중간, 아, 뭐야 이거 아, 아파 한 대장아, 한 대장아 안되네 나갔어 아야 아니, 뒤 앞에 뭐해, 진짜 어... 안 돼, 니 탐, 남 탓 하지마, 남 탓 하지마 자, 2분 남았어요, 침착하게 어, 버그 났어요, 또? 응원해주세요 자, 조미관님 우리 설령이는 잡자 아니, 누르는 타이밍에 딱 그처럼 떠오려가지고 아, 이거 가운데 누르면 안 되네, 야 자,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2분 남았어요, 우리 들어가야 돼요 막 들어가야 돼요, 잘 시키 들어가세요 저 별 하난데요? 저 별 하난데요? 여기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빙빙일 칠기다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중간에, 붕마, 중간에 붕마장, 오케이, 컷 어, 원딜, 원딜, 바로 앞에 있는 원딜 제카 앞에 원딜, 케어 설량이, 설량이 앉아, 아이소, 설량이 지금 설량이랑 붕마장, 지금 굳히기 들어갔어요, 굳히기 거기, 거기 지금 어그로 안 끌려도 돼요 저거 지금 일부러 어그로 끌고 있는 거잖아 어그로 끌고 있는 거 같은데 제카 들어가라 자 뭔데요, 뭔데요 여기 민현이 아이소 잡힌 흠힌다 근데 이게, 먹고 빠질 수 있는 그 갓까지 봐야돼요 잡아봤자 다시 뺏겨버리면 의미가 없어 맞아, 맞아 그래서 별 잡을 것 같다 싶으면 자, 1분 남았습니다, 1분 설량이 지금 겁나 도발하고 있어요 별 4개 주고 나머지 별 뺏어온다는 마인드 네, 잡아봤으면 돼 어차피 저렇게 전장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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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저기 구치기만 해도 이겨요 이거 지금 구치기만 해도 이겨요 구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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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별 4개 들고 전장 이탈 오히려 좋아 전장, 자이언트 전장 이탈 오히려 좋아요 여기 별 못 사있다 아, 그렇네 자이언트 전장 이탈 오히려 좋네 네 야근하는 자 별 어, 원딜 케어 로미나 로미나 허잡이야 로미나 허잡이야 아니, 우리팀 원딜 케어 우리팀 원딜 케어 오케이, 살았고 원딜 옆에 원딜 옆에 군눈 중 군눈 중 우리 원딜만 지키면 이제 이기되봐 우리 별 있는 사람 빠져요 구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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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초 구치기 우리 안싸워도 돼요 구치기 안싸워도 돼요 벽 뒤로 가서 니가 암에 타 벽 뒤로 가서 니가 암에 타 벽 뒤로 가자 벽 뒤로 가자 니가와 니가와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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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10초 자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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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필요 없어 싸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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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오게 경직 어? 아 뭐야 울렸어 아아아아 이거 인원수 아닌가 뭐야 울렸어 인원 때문에 그런거 아니에요? 누구 나가? 별이 우리 더 많았는데? 별 계산 좀 해보자 아 님들 뭐야 레드팀 누구 나갔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하나 여섯 일곱 우리 일곱개 일곱개 일곱갠데? 없다고 안 돼? 아아 졌다 이거 아아아아 괜찮아 우리돈 아니야 아아아아아아 죄송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 남았으면 이겼으려나 아 아이 몰라요 이게 다들 다들 모입시다 다들 Zwiko 방 하나로 모를께요 네 아래로 내려가서 아래로 아 그냥 종우용 내려가지 뭐 응 아 아 참 예의야 아우 고생 많으셨어요 슉슉슉슉 야 둔내놔 이 자식아 아니 근데 우리 8개인데? 별장님 킹맞네요 아니 잠깐만 우리 지금 별 8개인데? 아니 뭐래 승패가 위에 우리가 레드가 이겼다고 하고 나왔잖아 아 니네 그러니까 누구 나간 사람 없어? 없어 없는데요? 아 아니네 저쪽도 8개네 아아 8개 맞췄었나봐요 예 여러분들 자 다칠에 줄 서볼까요? 줄 서볼까요? 아 이거 내가 안 맞았으면 그래도 고생하셨습니다 잘했어요 우리 잘했어 우리 잘했어 예 저 지금 나가졌어요 그래가지고 별 개수 0점인데 지금 저 나간 것 때문에 블루다 어쩔 수 없지 다 예측 예측 자 우리 예? 아 좀 있다가 우리 그러면 한번 그 각 팀에서 상대편 MVP 훈훈하게 뽑아봅시다 우리 팀 누가 우리 팀은 저쪽 팀에 누구 MVP인 것 같아 누가 자랑하는 사람 말해봐요 설량이 설량이 설량이님 말고 할 말이 있나? 아 아 도발까지 완벽한 사실 그쪽 팀에서는 그쪽 팀은요 박보기님이랑 설량이님이랑 두고 좀 고민을 해보긴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아니 우리 팀 뽑으라고 아니 우리 팀 뽑으라고 아 우리 팀 우리 팀 MVP? 우리 우리 뽑으라고 아 없다고? 아 열받네 아 진짜 아 진짜 훗날 끝내라는데 되네라 이제 하프의 인성이다 하프의 인성이다 하프의 인성이다 설량이님의 인성을 고발합니다 각오하세요 공룡화 하겠습니다 진짜 스포츠 매너 진짜 아 정말 하프 이게 하프 스트리머의 인성? 야 대표로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저희 팀은 제가 대표로 하면 제일 MVP를 드리고 싶다면 천시아님이요 그쵸 아 시아시아 학살자 왜냐면 모기처럼 뭐 그 그냥 피 없구나 많은 사람만 쫓아다니더라고 막 어 그래가지고 드렸습니다 참 네 아 칭찬이죠 칭찬 칭찬 메너 헤이 메너 감사합니다 메너메너 자 일단 스포츠 정신 없네 그냥 바로 순대떡 순대떡 해버리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 정신 아껴가도 좀 살살 했더니 이거를 아 자 우리 그 후기를 말해야 되니까 우리 시아님부터 한번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 네 너무 정신 없었는데도 네 저걸 어 전략 짜면서 하는게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시아님 짝짝짝짝 짝짝짝 짝짝짝 다음은 디아페 자 우리 병아리콩님 처음 해봐가지고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우방자왕했는데 포더를 잘 내려주셔서 그래서 재밌게 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변절자 이름으로도 안 불러주네 아 너무해 아 일단은 너무 그 너무 정신이 없었고요 안 나깝게도 마지막에 약간 버그 때문에 아쉽게 됐지만 그거만 아니었으면 이었을텐데 변명 아주 아쉽습니다 하하하하 참 사실상 사실상 저희가 승리 아닌지 하하하하 정신 승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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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제카할게요 아 다 졌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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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습니다 아 우리 써큐빈님 오늘도 너무 재밌었고요 네 번째 판에 나가줘서 조금 아쉽긴 한데 역시 방송인은 저야 제 맛 아닐까요? 그럼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방송을 위해서 재미를 위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개구리맨님 에 지대 재밌었고요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또 참가하고 싶어요 엄지척이고요 적팀은 붐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예 아 저도 일단 뭐 말씀해 드리면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덕분에 오늘 너무 재밌게 즐긴 것 같습니다 승패를 떠나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테마 아 네 오늘 재밌었고요 어 뭐 저희 팀을 원래 믿고 있었으니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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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습니다 가이크가 깨진다 윤미나님 안녕하십니까 이런 게임을 처음 해봤는데 나름 잘한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하고요 다음에 또 토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야근스 야근님 아 네 제가 전투 컨텐츠를 전혀 즐기지 않음에도 이번에 우리 팀들이 다같이 잘해주셔서 즐겁게 게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게 있으면 참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열받는 큰 양이 아 네 저 우선 이겨서 너무 기쁘고 아쉬운게 있다면은 마지막에 100수 거셨던데 너무 감이 작으신게 아닌가 좀 한 5천수 걸고 남의 돈이라고 진짜 잠깐 설령님 저 질문있어요 설령님 질문있어요 그 도밥하시고 앉는 거 그거 본인아이디어였어요? 네 뭐 그냥 원래 그래야 좀 어그로가 잘 끌리기 때문에 앰밉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쉐미너스가 누구죠? 누구세요? 쉐미너스입니다. 근데 완전 재밌었는데 괜찮아요. 원래 이긴 쪽은 경기 끝난 거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재밌게 즐겼으면 구하이잖아. 다음에 또 같이 할 수 있으면 재밌는 게 있으면 같이 넣으면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은 키치우키님 네. 저도 굉장히 즐겁게 잘했습니다. 이게 저는 무슨 컨텐츠인가 싶어가지고 처음에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캐릭터 만들고 튜토리얼 좀 해가지고 왔는데 다들 준비도 잘해 오시고 어디서 오고? 어? 그래요? 아무튼 저도 즐거웠습니다. 다음에도 또 이런 게 있으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복박 이번에 두 번째 참여하는 건데 이번에도 너무 재밌었고요. 전략작이 너무 좋았습니다. 뒤에서 프리딜하니까 너무 즐겁네요. 우리 팀 역시 너무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 독박이 궁금한 게 그쪽에서 팀을 전략을 중간에 바꿨잖아요. 어떻게 바꾼 거야? 중간에 뭘로? 그냥 별많은 사람이 원거리 지키기 하면서 별 지키기 했습니다. 별 지키기? 그렇게 커다란 전략 없습니다. 다 실력이죠. 맞아요. 만돌린 인성. 그럼 다 실력이지. 맞죠. 바람 인성. 시골사람들이 왜 이렇게 인심이 왜 이래? 이러니까 시골 써보자. 오늘 컨텐츠 마칠게요. 너무나 고생하셨고 시간 내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세요. 대상 서로 팔로우 하시고 안녕 안녕. 같이 먹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디코는 빠이. 빠이. 일단 냅두시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우편으로 보낼게. 거참. 야. 아, 열받네? 아, 열받네? 야. 이 천수빵 할래? 단판으로?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 천수빵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아쉽네. 봐줬다. 본캐빵 이 천수빵 개뿔 이 천수빵이야 씨. 어? 돈을 치적치적 빨았는데 진짜 어?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수고. 자, 수고하셨어 수고하십니다. 서로서로 팔로우 안 하신 분들 팔로우 하세요 서로서로 팔로우 안 하신 분들 팔로우 하세요 팔로우 자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방송 끝내진 않아요 좀 더 할거긴 해요 오늘 서큐빈이도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너무 재밌어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간만에 재밌었네 이게 또 아 재밌었네 뭔가 다같이 회식한 느낌이에요 뭔가 아 서큐빈이니 아이고 캡틴이 단속한 문학 호냥이니 아이고 어서오세요 난민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 오늘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윤미나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아 윤품 언제왔지 어서오고 아이고 어서오세요 레이들 고생하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뭐함 다들 그래서 이제 뭐함 뭐였는데 다같이 마비노기 수다 좀 떨까 다같아라 요 tous ствен ez 이따 serpent cl maj emp 巧 날 psycho Better pull 날 erfolgreich dynam 습니다 Christmas